TV리포트 등호 이수연 기자, 진화영 김실록이 화보를 통해 카리스마와 고혹적 분위기를 선보였다. 최근 패션 매거진 하퍼스 바자는 배우 김실록의 화보를 공개했다. 화보 속 김실록은 우아하고 대담한 실루엣의 블랙 컬러 의상을 소화하며 특유의 카리스마 넘치고 고혹적인 분위기를 자아내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실록은 드라마 괴물, 지옥으로 탄탄한 연기 경력을 쌓아온 것은 물론 최근 많은 화제 속에서 종영한 재벌진 막내 아들의 출연에 많은 사랑을 받은 바 있다. 김실록은 재벌진 막내 아들에서 순영 그룹 진양철, 이성민분의 고명 딸이자 순영 백화점의 대표인 진화영으로 열연했다. 화보와 더불어 공개된 인터뷰에서 김실록은 오랜 기간 연기를 가르치는 교수로 강단했었던 경험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그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강의를 하며 꾸준히 연극작업을 병행했다. 그 당시 저의 화두는 연기를 하고 가르치고 배우면서 이 세 바퀴를 잘 굴리는 것이었다라고 전했다. 이어긴 시간 동안 조바심은 없었는지 묻자 의욕은 있었지만 막상 무엇이 좋은 연기이고 좋은 역할과 좋은 작품인지에 대해 깊이 숙고한 적이 없던 것 같다. 이제서야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답했다. 또한 최근 대학원 수업할 때 보던 원서를 꺼내 다시 보고 있는데 기초적인 서적에서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어 좋다고 말하며 지성적인 모습도 보였다. 작품 이외의 일상에서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묻자 생각의 전환이 빠르고 계획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편이다. 집 안에서도 구석구석 들어가 듣고 요리를 하다가 빨래를 하고 노트북도 하고 일상을 조각내서 일을 한다. 최근에는 미라클 모닝에 사로잡혔다. 일찍 일어나서 삶을 어떻게 바꿔볼까라는 생각에 매료되어 있다라며 근황을 전했다. 2월 출간 예정인 배우 인터뷰집 배우와 배우가에 대해서는 24인의 배우를 각각 두 번씩 만나 인터뷰했다. 대화를 통해 적어도 같이 헤매는 별동무들을 만난 느낌이다 라며 소감을 전했다. 김신록의 화보 인터뷰는 핫버스 바자 2월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수연 기자 인더스 1129에 네이버.com 사진등호 핫버스 바자 2월호 JTBC 재벌집 막내 아들 포스터